BIEMT는 호스닥에 속한 반도체 장비에 관련된 업종이죠. 그런데 이 종목을 보게 되면 작년 말 바닥 짚고 거기서 상승해서 약 5월까지 반등을 하였죠. 급하락하다 보니까 어때요? 거기에 대한 반등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일단은 이 종목은 5월달로서 반등이 이제 다 나온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반등만큼은 이제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행보하다가 이제 마침내 이렇게 좀 무너지는 모습인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어제 이렇게 큼지막한 은봉으로 이렇게 이탈했다가 오늘은 비교적 큰 양봉으로 이렇게 반등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것은 다행스럽게 보아지고요. 보통 이렇게 많이 빠지고 되면 오랫동안 좀 바닥에서 머물다가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얘는 바로 이제 기회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봉을 붙여줬다는 것은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 겁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 되면은 그렇게 많이 뻗어나가지는 못할 거예요. 좀 막힐 겁니다. 그래서 오늘 포지션을 정리 못하신 분들은 일단 내일 보시면서 이제 포지션을 정리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시면 되겠죠. 앞에서 이제 반등은 다 나온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반등 위에 또 누르면서 긴 조종이 나와야 하는 거니까 내일 만약에 조금 더 준다면 그때는 한번 비중 축소 내지는 단기적인 이 실험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기가 결코 만만치 않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수들의 방법과 그들의 성공담을 보시고 여러분이 이제 그 고수들을 따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료가 많이 필요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죠. 자 다음에서 부자 아빠 주식학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카페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자 아빠 주식학교에는 18만 명 이상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러한 카페이죠. 자 이곳에 오시면 전문가들의 그러한 시황과 그리고 초보자를 위한 그러한 주식 강의들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공한 고수들의 그러한 생생한 경험담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경험담을 보시고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도 수익 낼 수 있는 그러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고수들의 그러한 수익난 계좌가 공개되는 방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부자 아빠 주식학교 회원들은 어떤 공부를 하고 있고 어떤 수익을 내고 있는지 활용하시고요. 자료를 활용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